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4회 첫 시간인데 저는 OT는 잘 안 해요 OT하는 게 별로 흥미가 없어서 33회 때 민법시험은 나중에 가면서 아마 총평은 들으실 거예요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저는 주 교재는 이걸 써요 마스터북이라고 하는 거 조만간 나올 건데 원래는 이 책이 185페이지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증보가 돼서 한 240페이지 정도로 해서 전체 다 집어넣었어요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1년간 쓸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에는 지금 제가 나눠둔 프린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6번 정도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6번 정도 그 개념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강의 계획서는 나갔는데 그 강의 계획서는 진도에 맞게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무시가 될 거예요 거의 대분들이 그냥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끝나고 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번 34회 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가 제일 고민이었던 게 자료를 만드는 게 고민이 아니고요 그 방향 설정에 가장 고민이었어요 그 방향 설정이 가장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게 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다른 건 없어요 적건 다른 감옥은 제가 굳이 관심이 별로 없어서 다른 감옥은 다른 선생님들이 잘 하시니까 잘 맞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고 저는 그냥 민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11월하고 12월 공부 방법이에요 1월 2월 3, 4월이 아니고 1년간 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당장 당장 필요한 거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것만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냥 수업 전화할게요 그냥 첫 번째 민법은 그냥 객관식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니까 원래 4지선다행이 있고 5지선다행이 있는데 이 중개사 시험은 5지선다행이 지금 당장은요 5개 중에 하나를 찾는 지문입니다 논술형이 있잖아요 논술형은 계속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서 다 써야 돼요 쭉 써 나가는 게 원래 기본인데 우리가 고시라고 하는 게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러지만 보통 고시는 편지지 10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10장에다가 보통 저희 때는 3문제를 논술형으로 기재를 쭉 해나갑니다 50점짜리, 25점짜리, 25점짜리 이렇게 있었는데 중개사는 그냥 객관식 문제예요 5개 지문 중에 하나를 찾는 거 항상 그걸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되고 절대평가라는 거잖아요 아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상대평가가 될 거냐 그건 나중에 걱정하세요 상대평가가 된다 안 된다 휩쓸릴 필요도 없고 지금 내 입장에서는 절대평가니까 그냥 절대평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민법은 그냥 40문제가 나오는데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죠 그냥 24문제 이상만 맞추면 돼요 만약에 부동산 학교론하고 민법이 일치하니까 부동산 학교론 잘하신다 그럼 학교론을 뭐라고 그러죠? 80점 맞고 그냥 민법은 과락점수 40점 이상이면 하면 토스를 해주죠 20점을 그러니까 합격은 되는 거니까 둘 다 잘하면 좋지만 둘 다 잘하면 좋지만 안 되면 학교론이든 민법이든 둘 중에 하나는 저 같으면 평균추를 가지만 분명히 전략과목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는 예를 들면 숫자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학교론을 가셔도 되고 나는 애우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뭐 민법으로 삼아도 괜찮고요 둘 다 잘하면 좋습니다 둘 다 잘하면 좋은데 둘 다 잘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 산업인력공단에다가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제가 욕은 하진 않았어요 그냥 시리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게 뭐냐면 중개사 우리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중개사 민법시험을 출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은 그런데 이번 33회 때 문제 32회 때도 그렇지만 전부 다 민법시험을 냈어요 민법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중개사 민법시험을 내야 돼요 그게 맞는 시험인데 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선생님이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개똥이에요 왜? 상황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어요 다 다르거든요 환경이 그럼 평균치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상황 논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은 여기 60점만 넘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개사는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러면서 꼭 이야기하는 게 중고등학교 때 양만 넘으면 된다 수미양가 양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이라면 큰 돈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재산이 5억이에요 1억이라면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럼 중학교 때 수미양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중개사 40문제 중에서 양 60점을 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와닿는 상황 논리가 어떤 환경에 따라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중개사 시험은 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양만 맞으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그거 현혹이거든요 실제는 이 60점을 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문제를 내줄 때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을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민법 시험을 내요 민법이 들어가는 시험 범위가 총 10개가 넘습니다 1년 동안 부동산 학교로는 어제 배웠나요? 어제 부동산 학교로 했나요? 부동산 학교로는 유일하게 중개사만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렇게 많이 쓰임새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민법은 10개가 넘습니다 1년 동안 들어간 시험 문제 2월 달에 변호사 시험부터 시작이 돼요 이 중개사 민법 시험이에요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수없이 들어가지만 서열 두 번째를 차지해요 문제의 수진이 변호사 시험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중개사 민법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법무사예요 법무사부터 더 어렵습니다 간평의 두 배 정도가 어려워요 감정평가사 읽기만 하면 된다? 시간만 흐르면 민법은 점수가 나온다? 천만에 안 나옵니다 나오질 않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이게 이게 민법만 한 20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자,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해라는 거죠 민법은 이거 그 다음에 11월, 12월은요 꾸준히 하세요 근데 천천히 하세요 이게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냥 마라톤 같은 거거든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는 거? 그 차이 아니에요 아윈시타인의 IQ는 130밖에 안 된다고 하죠 아윈시타인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실제 인내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복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인내가 노력 아닙니까? 노력보다 더 큰 게 복이에요 타고난 팔자 팔자가 좋아야 됩니다 농담같이 들리시죠? 저 기를 쓰고 해도요 삼성전자 이지옥만큼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천재 서울대 최고의 학부를 나와도 길고 싸도 절대 안 됩니다 어딜까요? 대기업의 부장 아웃입니다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복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보통 가끔은 운이라고 할 때도 있죠 운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보통 7주를 하고 강의가 4시간씩 이루어지면 28강이에요 한 달 두 달간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8번을 넣으면 이게 32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32강을 동영상을 본다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내를 가지고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 이게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출발할 때는 우리가 보통 열심히 해야지 하고 옵니다 근데 3월달 지나가고 5월달 가고 그렇죠? 비가 내리고 논보라 치면요 점점 그 의지가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막판 10월달에 그래도 한 달 남았으니까 30일 작전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애라 한 이틀 나오고 나면 힘이 또 떨어지죠 그러다가 20일 나오면 20일 작전 그렇게 또 들어가죠 그러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후회를 해요 한 문제 두 문제가 부족하거든요 그럼 이의를 제기해달라고 많이 찾아요 이의 제기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성공부할 때 절대 이의 제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합격하세요 넉넉하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24강인데 28강, 32강인데 이게 동영상을 보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11월, 12월 공부를 말합니다 1일, 2월 공부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공부 환경이 다 다릅니다 초시생도 있을 거고 재시생, 직장인 가진 경우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애가 있는 사람, 애가 어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공부 방법이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자기의 맞는 거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과목은 못하겠고요 이것만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거 잠깐만 해보면 제가 11월, 12월에다가 꼭 공부를 시작하면 열심히 하고 가거든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하지 마세요 부탁이니까 그럼 열심히 언제 해야 됩니까? 9월 달하고요 10월 달 이 두 달을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11월, 12월은요 오늘 수업 들어가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수업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운동하세요 여기다가 시간 나시면 돈도 여유가 좀 있으면 보약도 드셔요 언제를 위해서요? 이걸 위해서요 아니면 여름 7, 8월 달을 나기 위해서 이걸 대비해서 지금은 운동하시고요 뜀박질 않다고 하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독서관 남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왜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중개사 과목이 6과목인 건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민법이거든요 저는 민법 선생이니까 민법 열심히 하고 하죠 글자 이게 민법인데 민법은 하루에 2시간만 하시라 그래요 제가 지금 11월 12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따 뒤에 보여드릴게요 11월 12월은요 개념을 중심으로 하세요 여기다가 무슨 체계를 잡는다? 민법의 체계? 민법 총치 물건 계약법 특별법이 있어요? 그런 체계 같은 건 잡지 마세요 뭔 체계를 잡아요 민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체계 잡아놓는다고 해서 걔가 시험에 나와요? 내가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느낀 게 뭐냐면 반드시 시험화가 돼야 돼요 사람이 시험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 개념을 순서를 나가다 보면 1년짜리 공부가 아니라 2년, 3년짜리 공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은 빨리 학교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안 그래요? 3년, 4년은 왜 공부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학교에서 나가서 업을 하든 돈을 벌든 뭘 해야지 그렇죠? 민법? 그래도 민법 공부 했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래도 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법률 전문가입니까? 뭔 대답을 해줘요? 놀린 게 변호사고요 놀린 게 법무사예요 요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해서 무료도 상담해줘요 무료도 저 이혼하고 싶은데요 내한테 오지 마세요 거기 가서 물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법? 미쳤어요? 세무사 널려있어요 노는 사람 전화 한 통 하면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준 줄 아세요? 고객 유치 호객 행위 얼마나 친절한데요 이게 안 그럽니까? 전문가들이 널리게 널리는데 여러분들이 전문가까지 돼요 중계사만 잘하면 되지 중계엄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험생은 합격해요 합격 여러분들이 상담을 합니까? 상담분은 상담해줘요 능력 안 되거든요 이게 그냥 섬만 합격하려고 하세요 그럼 11월, 12월은 개념을 중심으로 하시라고 용어정리를 민법의 용어정리는 60점이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이거예요 예를 들면 동시 올해 시험에 나왔죠? 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되죠?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이 뭐예요? 주장한다 동시 이행 주장한다 동시 이행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개념을 갖다 붙이면 돼요 참 좋은 거예요 모르면 끊어 쓰면 되거든요 민법은 쉬워요? 민법 자 그 다음 두 번째 11월, 12월은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 안 해도 돼요 낙사 안 해도 됩니다 단 그건 있어요 듣는 걸 중심으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나는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있죠 어디가 중심이 될까요? 나는일까요? 여기 아침일까요? 밥일까요? 먹었다 하나만 동그라미 치면 밥을 이게 키워드일 거예요 나는 밥을 먹은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이 키워드를 찾는 버릇을 같이 찾는 버릇을 기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루어지는 판례가 법원에서 떨어진 판례가 천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천 개를 내온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도 못 오거든요 이게 근데 천 개 이상의 문제가 나와요 판례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찾아서 얘의 문장이 나오면 얘가 답인 거예요 얘의 문장이 나오면 얘가 답인 거고 얘와 얘를 키워드를 연결하는 습관이죠 그게 테크닉이에요 여기는 민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민법 시험이 나오면 어떻게 점수를 낼 건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학원이거든요 여기는 여기가 대학입니까 뭘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세요 암기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 논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시중에 가면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 혹시 아세요? 독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이 근데 거의 대부분 저자가 일본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뭘 기술하지 왜? 공부하는 방법을 왜 그런 걸 기술해서 책을 내지? 읽어보세요 기똥차입니다 정말 공부하는 방법들이 이게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이거였어요 이해하고 암기는 같다는 거 이해가 됐다는 건 암기가 된 거고 암기가 됐다는 건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저는 지하철 타거든요 그럼 지하철을 보면 바닥에 노란색이 있다는 거 아시죠? 노란색 점자처럼 모르신가요? 눈이 잘 안 보이신 분들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가령 있잖아 점자 노란 거 탈 때도 노란색이 있어 그럼 판 안에 노란색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여기 여섯 개 있어요 여기 여섯 개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몇 개가 있는 거죠? 어? 어? 곱하기죠? 그렇죠? 우리는 곱하기를 왜 애와야 되는지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왜 애와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애왔어요 그냥 애오라니까 나중에 왜 애오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할 거냐 암기를 먼저 하고 이해를 할 거냐 그건 앞뒤 순서가 있겠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객관식 시험은 애와야 돼요 안 애와? 부동산학교론에서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수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이냐 자체로 움직이느냐 수학 있잖아요 연산 플러스, 마너스 안 애오고 어떻게 풀어요? 그걸 이해한다고요? 이해는 나중에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이해하고 암기를 하면 수험생활이 길어집니다 처음에 나올 거는요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애와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애와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저요? 내가 항상 저도 시험을 보니까 왜? 어? 여기 없나? 여기 제 암기장이에요 좀 이게 적어가지고 메모장 이게 죄송해요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A4 용지예요 반절 접어서 이렇게 메모를 해요 책을 볼 때마다 써서 애와요 시간 날 때마다 지하철 들고 다닐 때마다 이렇게 애와돼요 애와돼요 안 외우면 점수를 내지를 못하니까 객관식 문제의 특징이 암기예요 이해하고 푼다? 그런 문제 틀려도 학교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왜? 여러분들한테는 여덟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32개만 맞히면 돼요 32개면 100조죠? 80조 학교론 32문제 80조 민법 32문제 80조 평균 80조 엄청난 고득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덟 개, 여덟 개를 틀려도 된다는 거야 학교론에서 18개 민법이 18개 그래도 학교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지장 없다고 저는 이번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해년마다 시험장에 가요 진짜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고 오거든요 그럼 아침에 가방 벼고 아침에 가잖아요 그럼 집사람이 그래요 떨어지려고 가냐고 하도 시험을 보니까 떨어져서 오니까 근데 끝나고 나오면 답안제 시험지를 들고 와요 저 가방에 시험지 있어요 올해 33회 거 공인중개사 시험지가 근데 올해 작년에 내가 32회 때 민법 품제를 풀 때는 20분에 풀었어요 근데 올해 민법은 30분에 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틀렸어요 74번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조합을 잘 못해요 제가 근데 옳은 걸 찍어놨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틀린 거더라고요 부동산 학교론은 상식으로 풀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풀었어요 32회 때는 12개인가 맞았어요 작년 올해 34회 때는 18개를 맞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읽고 찍었어요 그냥 읽고 찍었어요 계산 문제 1번 쭉 찍다가 아니 분위기 바꿔볼까 4번 4번 찍었어요 21번하고 22번을 전혀 몰랐어요 뭘 찍을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옆을 봤어요 다행히 옆에가 21번과 22번이 제일 위에 상단이거든요 답지가 근데 보이더라고 3번하고 1번이 에라 모르겠다 믿어보자 3번 1번 근데 하나 맞았어요 그 덕에 3번이 그래서 18개를 맞아서 실제는 합격을 한 거예요 민법을 투스로 해주기 때문에 점수가 내년에 2차 봐야 돼요 올해 근데 2차를 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내년에 올해 원서를 낼 때 1, 2차를 다시 낼 거거든요 원서를 그럼 2차를 포기하고 다시 1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혐지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혐장이 들어가면 전 다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해요 미리 그래야 답지를 올려주거든요 본사에다가 암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2월하고 12월 스케줄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동차를 준비하신 분들이거든요 1차, 2차를 준비하면 저는 민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다른 감옥은 잘 몰라요 저는 학계론도 잘 모르고요 중교사법 전혀 모르고 공법도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보통 오전에 촬영을 해서 인강에 한 오후 6시 이후는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학원들이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면 민법은 여기서 수업을 하잖아요 여기가 수요일 날이니까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럼 이날 오전 수업을 했잖아요 그럼 동영상 6시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때 동영상을 보면 안 돼요 11월, 12월 스케줄입니다 언제 봐야 돼요? 다음 날 두 시간을 보시라는 거예요 네 시간을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수업이 두 시간만 보세요 네 시간 집중도 안 됩니다 그거 두 시간만 꼭 참고 보시라고 꼭 그리고 이날 금요일 날 학계론을 하든 공법을 하든 그래요 제가 왜 공법을 넣냐면 2차 감옥의 핵심이 어딜까요? 2차 감옥의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점수를 낼 수 있는 감옥을 탁 계속 삼는 거예요 지적법이 제일 쉽다고 그러죠? 12문제 다 맞춰요 중개사법이 쉽다고 그러죠? 그럼 80점 이상 맞춰요 근데 다 쉽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지금 하지 마 지금 하지 마요 왜? 내년 3월달 5월달 가서 중개사를 손잡아도 똥줄 타면 더 잘 외워지거든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돼요? 공법을 해야 돼요 공법을 2차 감옥은요 공법은요 체계를 안 잡으면 50점도 안 나와요 기본 체계가 안 잡히면 50점도 나오질 않는다니까 결국은 찍어야 되는 건데 찍어서 어떻게 50점이 나와요 그게 말도 안 되지 그럼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체계라는 걸 잡아놔야 된다고 공법은요 나름 그리고 3, 4월 넘어가면서 중개사법을 잡아도 따라가지거든요 따라가지 나중에 2차 감옥에 매이는 중개사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 쉬운 거니까 근데 쉬운 걸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걸 먼저 잡아놓으시라는 거예요 체계를 50점 맞아야 되니까 20문제는 공법이 공법 20문제 맞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 공법이 제일 쉬웠습니다 20년 동안 가장 쉬운 시험이 공법이었고 올해가 공법이 14문제가 교과서 누구도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부분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공법에서는 다 똑같아요 누가 욕할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 학계로는 작년 10년 동안 가장 쉬웠습니다 작년이 가장 쉬웠던 문제가 작년에 내가 12개 맞을 때 그럼 올해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워졌겠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작년에 어려워 쉬웠는데 올해가 진짜 어려워 난 12개 맞았더라고요 근데 다세대 다가구는 다 틀렸고요 또 그 문제 있어요 고민했다니까 그거 다세대인가 연립인가 고민하다가 A-R-I-C 다세대 찍었는데 연립이더라고요 그런 개념 없이 내가 찍은 거예요 자 그럼 민법을 또 2시간 한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그렇죠 여기 2시간 한 거야 이렇게 그럼 4시간 아구가 맞춰지죠 자 근데 1, 2교시 했고 여기 쉬었잖아요 그럼 다음에 1, 2교시를 할 거 아니에요 3, 4교시 여기가 1교시 2교시 했고 3교시 4교시 했잖아요 그럼 하루 건너뛰었으니까 잊어먹었을까 안 잊어먹었을까 잊어먹어 여러분들 뭐 천재입니까 다 잊어먹어요 근데 삼눈사를 들어요 그래도 다시 가면 안 돼요 삼눈사를 어차피 또 잊어먹거든 근데 휴식이 있잖아요 일요일날 절대 공부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빠진 부분 학계론 학계론 빠진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보충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늦잠 자고 그 다음에 뭐요 점심 먹고 운동 갔다 와서 한번 좀 보시라는 거지 한두 시간 보충하면 되죠 다음 주로 넘어가죠 다음 주로 넘어오면 월요일날 민법이 올 거 아니에요 오전 수업 듣고 여기 들었던 거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들죠 두 시간씩 그러면 실강을 한 번 들었죠 예를 들면 실강을 여기서 한 번 수요일날 여기 한 번 두 번 한 번 또 들었죠 두 번 들은 거죠 세 번 들은 거죠 11월 12월은 민법을 세 번씩 들을 수가 있다고 한꺼번에 몰아치려고 하지 말고 두 시간 두 시간씩 쪼개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학계론을 집어넣으면 돼요 학계론 이렇게 아니면 공법을 제가 봤을 때는 학계론이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1차가 원래 메인이기 때문에 동찰라 하신 분들은 원래 공법을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요건 있어요 1차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야간생들한테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1차면 보통 어떻게 직장인들은 바쁘지 않는 분들 아니 바쁜 분들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러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두 시간씩 학계로 화요일날 수업을 하잖아요 화요일날 학계로는 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날 시험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오전 수업 들었으니까 내비 두고 다음 주에 돌아오면서 다음 주 걸 보는 거예요 예습을 하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쉬어요 왜 쉴까요 못 들으면 보충해야지 여기서 그 다음에 수요일날 민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 들었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이에요 1, 2교실 3, 4교실 휴식 보충 못 들은 거 11월 12월은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가지도 말고 천천히 꾸준하게 이렇게 이날 쉬어요 뭐 해요 숨쉬기 운동 운동하고 또 그러면 되죠 이렇게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9월달하고 10월달 시간 뺄 때에 명분이 쓰거든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주위 사람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놀러 갑시다 그럼 놀러 가주셔야 돼요 쇼핑하러 갑시다 그럼 따라가줘야 돼요 왜 이날을 위해서 이날 9월달을 위해서 90월달에 추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결혼했으면 결혼했으면 시댁도 잘 가세요 이날을 위해서 추석날 안 가려고 미리 밑밥을 깔아놓으셔야 돼요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글자가 너무 작네요 그렇죠 이게 24니까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이렇게 단 철저하게 민법을 실무와 연결하지 마시고요 형 공부만 하세요 형 공부만 그러면 합격하면 그 뒤에 실무와 관련된 거 엄청 많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시험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끝나고 나오면 그 이의제기할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보다 그냥 24개가 아니라 26개를 맞는 걸 목표로 가시면 그런 게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불안에 떠는 것보다 훨씬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항상 키워드를 찾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거기 뒤로 넘겨보면 자 이제 20분 정도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걸 좀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 민자가 그 백성민자거든요 민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실제 실무에 가장 많이 근접돼 있고 일상생활과 가장 근접돼 있는 게 민법이거든요 자 이런 걸 해볼게요 민법을 처음 지금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 베이스를 까는 건데 이 베이스가 전체 민법의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권리 권리 배우는데 권리가 권리가 뭔지 채무자 채권자라는 걸 배우지만 채권자 채무자가 누군지를 못 찾아요 1년간을 공부해도 채권자 채무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를 좀 깔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민총을 딱 넘기잖아요 기본 교과서 뭐든지 간에 그러면 권리 변동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권리가 변동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권리라는 개념하고 여기 변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합성어입니다 하나가 권리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와요 변동이 뭘까요 변동이 뭘까요 그럼 변동은 권리가 변동된다 권리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되는 거 있죠 이걸 총칙에서 권리변동 그래요 사람으로 진다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인데 토지에 아무런 검축물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나대지라 그래요 부동산 학기로 가면 배울 거예요 나대지 건부지 법지 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 나대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이 여기 토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어요 그럼 갑은 원래 건물에 대한 어떤 권리가 없었는데 건물이 올라가면서 소유권 내 거라는 소유권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갑은 이 건물이 나중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통해서 처분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러면 소유권자가 갑였던 게 누구로 바뀌는 거죠 을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권리가 변경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리가 변경된 거죠 자 근데 건물을 가지고 있던 이 을의 건물이 천재 지변 이웃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이 돼 버렸어요 그럼 을은 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소유권이 발생되고 소유권이 변경되고 소유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거죠 생로병사 이걸 우리가 권리변동이라 그래요 권리변동 자 그런데 권리변동이 되는 왜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가 문제예요 원인이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이 있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처음에 소유권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옷을 갖게 된 원인이 있단 말이죠 내가 옷가게 가서 5만 원을 주고 샀을 수 있죠 매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입고 다니는 거 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거 공짜야 너 가져 하고 내가 증여를 받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상속을 받은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임대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권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뭔가요? 했더니 내가 5억 주고 샀더라고 매매 아니면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내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게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데 원인이 있더라는 거야 그 원인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프린트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그럼 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법률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권리 변동은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원인 자체가 그럼 법률 행위가 뭔가요? 자 물어볼까요? 법률 행위에서 동그라미를 치고 싶거든요 법률 행위에서 이음절식 법률이 동그라미일까요? 행위가 동그라미일까요? 행위가 동그라미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가 동그라미죠? 오 귀정이 동그라미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행위라는 건 그냥 하나인가요? 뭔가 의식적으로 뭔가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행위로 나타내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의사 표시 즉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걸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률 행위 자 근데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도하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법의 규정이에요 규정 법의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게요 하나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매매예요 매매 여러분들 혹시 오늘 학원 온다고 아니지 월요일 날이겠네 학원 온다고 혹시 문방구에 들려가지고 볼펜 하나 사지 않았어요? 나 학원 가니까 볼펜 하나 사야 되겠다 그렇죠 사겠다고 표시한 거죠 문방구에서 아저씨 볼펜 얼마예요? 500원 드리고 사갖고 온 거죠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표시를 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자 청약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내 집 1억에 살래요 라고 보통 청약이라고 하는데 약속을 청한다 그래요 약속을 청하는 거예요 1억에 살래?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을이 1억은 너무 비싼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억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1억에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걸 입을 통해서 표시합니다 의사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합니다 내가 1억에 사겠어요 하고 승낙을 한 거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란 권리가 누구로 넘어가요? 을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당사자가 생각한 대로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전체를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수업 끝나면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갈 건지 버스 153번을 타고 갈 건지 이건 내가 생각할 거예요 난 버스 타고 갈 거야 153번이 오니까 아 이건 사람이 많은데 다음 차 타야 되겠다 다음 차가 와 153번 그리고 탔던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걸 표시한 거죠 이게 법률행위예요 의도한 대로 오늘 수업 끝나면 점심 먹고 갈 거야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볶음밥 먹을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거 그게 법률행위예요 오늘 뭐 기분도 뭐 그러는데 오늘 결혼을 한번 해볼까? 그렇죠? 그럼 결혼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법률행위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걸 전부 다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법률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상속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여기에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왜 노란색일까요? 조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분의 상속 재산은 얘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갖게 되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속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이게 규정에 의해서 넘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들 혹시 경매라는 거 아세요? 경매? 경매 갑은 A라는 법원에서 집이 한 채를 경매물로 내놨습니다 갑은요 이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1억을 입찰서에 기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사나요? 아니에요 법원이 을, 병, 누군가 입찰서를 내면 법원이 법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를 쓴 사람에게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지 내가 사겠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의 규정이 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법률 행위,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요 계속 설명을 합니다 자, 법률 행위 할 때 여기 키워드가 어디예요? 그 프린트에 보면 행위에다가 색깔로 동그라미 치면 돼요 행위, 행위 공부했죠? 어제도 안 했어요? 수업 안 했어요? 진도 나갔어요? 왜 안 해? 자, 필요 없고 자, 이게 행위예요 아니, 여기 그냥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더라고 그냥 앉아있다 가려고 생각한 것 같아 이게 행위예요 공부하는데 자, 행위예요 행위가 뭐예요? 의사 표시예요 자,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뭣같이 보여요? 어, 머리예요 이게 머리라고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나의 귀에 달팽이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갑의 머리예요 갑은 자기 머릿속에서요 내 집을 팔아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걸 생각이라 하고요 영어로 뭐라 그래? think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의사라 그래요 의사 다른 말로 고급지게 지니라 그래요 지니 지니 지니를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지니를? 모르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부부싸움 하다가 뭐라고 그래? 아니, 생각을 이야기해라고 생각을 내가 당신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무슨 말인지 아겠어요?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표시라 그래요 그럼 생각은 머리에 있는 것이고 표시는 뭐예요?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성된 거죠 의사 표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죠 그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 이렇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머릿속은 안 예쁜데 이쁘해요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예쁜데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난 배고파 죽겠는데 물어봐요 밥 드실래요? 그죠?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요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법이 개입되거든요 법은요 이 법은 반드시 전제가 뭔지 아세요? 다툼이 있어야 돼요 하자가 있어야 돼요 다툼이 없으면 절대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상하게 꼬투리만 잡아요 왜? 꼬투리가 보여야 법이 개입되니까 평온한 상태는 별로 법이 개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허점들을 잘 찾아내요 허점들을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 좋은 점을 봐야 되는데 허점이 보여 버리기 때문에 의사 표시라는 말이 아시겠죠? 그러면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하는 거야 생각, 진이니까 여기 약정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해요 약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약속했어요? 이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설정했어요? 다른 말로 합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매매계약을 약속하잖아 내가 집을 줄 테니까 당신은 1억을 주세요 약속을 했죠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법이 개입하겠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친구하고 나오고 오늘 6시에 별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약속을 어겼으니까 법이 개입해서 구속시켜? 아니죠? 법이 개입하지 않는 걸 호의관계라 그래요 법적 의무가 없는 거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민법은 법적 의무가 있어요 안 지켜? 그럼 제재수단이 들어가는 걸 법률관계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친구끼리 영화 보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그렇죠? 그래도 제재가 안 들어가요 그걸 호의관계 그냥 인간관계 좋은 뜻에서 안 지켜도 돼야 법적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법은 법적 제재가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사람 죽이지 마 약속했잖아 죽였어 그럼 살인죄 교도소 가야지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의사표시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거 키워드예요 의사표시 동그라미 법률 효과 이게 법률 행위거든요 다른 말로 쉽게 쓴다면 옆에 여러분들 뭐라고 써요? 의도한 대로 의도한 대로 플러스 효과가 발생되는 걸 의미한다 생각하면 돼요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 내가 왜 결혼했어요 이 사람하고 그렇죠? 인생이 꼬일 줄 알았나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결혼해놓고 보니까 결과치가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부부죠 둘이 맞나요? 맞아요 자 하나 둘 셋 신랑은 나에게 뭐예요? 노또? 노또? 잘 안 맞아 그렇죠? 자 농담해요 법률 규정 어디가 동그라미 쳐져야 돼요? 규정이 동그라미죠 규정 줄여서 뭐라고 그래?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정자 들어가는 거 예를 하나 내려볼까요? 그냥 지상권 그래요 이 말하고 자 법정 지상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요? 오케이 달라요 여기가 생략돼 있는 거야 약정 지상권 서로 계약에 의해서 약속을 해서 지상권이 나오는 거 이건 법률 행위 여긴 법정이잖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상권 이건 법률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연결하고 이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얘는 등기해야 되는데 얘는 등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연결된다고 물권법에 가면 이게 한 축이에요 전체가 이게 결국 나중에 가면 애울 게 없어지거든요 이게 이해가 돼버렸으니까 이해가 됐다는 건 암기가 돼버린 거니까 별도로 애울 것은 없죠 자 권리 변동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뭐예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 여기는요? 여기는 법정이라고 그래요 법정 지상권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봐 법정 갱신 합의 갱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갱신이 뭔지 몰라 그런데 눈은 띄어 뭐가요? 법정이죠? 법의 규정에 의한 갱신 여기는 합의에 의한 갱신 이건 법률 행위 이건 법률 규정 이런 거예요 이거 등기해야 안 해요? 나중에 가보면 안 해 얘는 등기를 해야 되거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뒤에 가보면 이게 자체가 자 그러면 법률 규정 법정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없이 효과가 뭐라고요? 발생되는 거야 규정에 따라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법률 규정 주력 아니고 법정자 들어가는 거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법정 저당권 법정 법정 법정이 모이면 무조건 법정 무조건 법률 규정 등기 안 해요 등기 안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속이죠 수용을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공익사업을 위해서 전 잘 몰라요 공익사업이 뭔지 도로공사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 땅을 이게 각도지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수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무조건 수용할까요? 아니에요 물어볼 거예요 야 지금 땅값이 시세가 400만 원인데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를 좀 놓으려고 하거든 자 250만 원에 우리 국가한테 좀 팔아라 팔아라 하고 매수 제의가 들어가요 그럼 갑이 공익사업? 그래 공익사업인 거 좋은 뜻이네 내가 평당 150만 원 손해보더라도 400평 기부한다 치고 팔 거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미친 사람이 있을까요? 공익사업이 미쳤어요? 150을 손해보면서 400평을 돈이 얼마인데 절대 협의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국가는 그 땅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 수용이 들어가요 어떤 게 법률 행위예요? 법률? 비정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법률 규정 법률 행위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협의 수용이 되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법률 행위니까 계약이니까 강제 수용은 등기 안 해도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렇게 구별하는 거야 그렇게 근데 보통 우리가 수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협의 수용을 말하진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강제 수용을 말해요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두 가지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에요 지금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가는 게 가장 좋죠 법률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법률 규정은요 당사자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 행위 이외의 행위가 전부 다 법률 규정이에요 전체가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넘겨볼게요 자, 여기 밑에 오면 참조입니다 지금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부하지 말고요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 아,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 너무 시간 아깝잖아요 오셔가지고 형과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에 형과목이 모르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어요? 아,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네 중개사 학원에 등록을 하면서 중개사 형과목이 뭐가 있고 몇 점 맞으면 합격하는지 모르고 왔단 말이에요? 거의 열이면 열 거의 알아보고 오는데 초시생이군요 어우, 신선해 거의 대분들이 발 담그고 오거든요 이렇게 거의 대분들이 근데 항상 재수가 온붙어가지고 그저 올해 샴 받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남을 할 것도 없고요 떨어져도 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올해 합격했다고 바로 오픈할 것 같아? 못해 이게 코로나야 그렇죠? 올해 따나 내년 따나 똑같아 앞선자, 뒷선자 내 품 안에 들어오면 다 내 자식이요 할렐루야 자, 권리변동의 원인이에요 가면서 알려드릴게 아마 전에 다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앞에 선생님들이 중개사는 몇 과목이 있어요? 뭐해요? 몇 점 맞으면 돼요? 다 너무 아깝잖아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밥 먹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듣고 있다가 집에 가면 얼마나 아까울 거예요? 그 시간이 발 뻗고 자야지 그 시간에 그게 내한테 이뤘거든 몸에도 좋고 자, 하나라도 들고 가면 좋거든요 이거 딱 설명하고 이제 쉴 거예요 자, 권리변동의 원인이 두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뭐였죠?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죠 자, 법률 행위 밑에다가요 뭐라고 쓰면 돼요? 아니, 여기다 의도라고 할까? 그냥 의도 한 대로 동그라미 법률, 규정은요 의도, X 그리고 어디다 동그라미 쳐나요? 행위 동그라미, 규정 동그라미 심심하잖아요 동그라미 쳐봐요 그냥 자, 여기 어디 쳐볼까? 법률 행위가 뭐예요? 그랬더니 당사자가 뭐라고요? 의사에 따라서 그렇죠? 끝을 해다가 뭘 써요? 약정이라고 쓰면 되죠 약속한 대로 약정한 대로 자, 법률, 규정은 뭐예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법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법정 이런 식으로 법정 자, 법률 행위 안에는 다시 두 가지가 나눠질 거거든요 단독행위 계약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질 거고 법률 규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30 이게 단독행위가 32회하고 33회 두 번 연속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도 똑같은 문제로 이번에 시험은 유증이었죠 그런데 32회 때는 이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공유 지분의 포기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이게 답이었습니다 32회 때는 얘가 답이었고 33회 때는 얘가 답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리안식 끝나버렸죠? 아, 어제 저버렸더라고요 아, 진짜 열받아지 난 키우미 이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어제 게임에 잘못했어요 그저 게임에 아, 그게 역전당하는 바람에 마무리 투수가 좀 빈약해서 죄송해요 이게 아니, 자기 좋아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보는 팀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타자가 나와서요 연타석으로 세 번 홈런 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드물 거예요 32회 때 이 문제를 냈어요 33회 때 이 문제를 냈어요 그럼 내년, 내후년에 34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울 건 아닌데 자, 초인 동그라미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제 동그라미 치소 동그라미 이 세 가지를 동그라미 치고요 자, 소유권의 포기 보인가요? 소유권의 포기 이걸 하나 써놓으세요 소유권의 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자, 쉬었다 오면 그 다음에 연결할게요 자, 쉬었다 오세요 이제